어 캐논 슈터 6만 1000 이지요 시드링을 저는 항상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반지를 바꿔주면 2800이 오르잖아 그치 그러면은 오케이 중복 되니까 64000? 45000 까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디딘 이야기로 하고 반지 30% 2 플러스 4 짝 반지는 뭐 한 짝을 어떻게 하든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고민 그 다음 마이스터링 놀국 리턴 작되어 있는거 공 12에 힘 5으로 거 30에 7호 살 다음 스칼렛링이 21호 놀국 리턴 작되어 있는거지 이거 내가 했지 다음 시드링 시드링은 요렇게 다섯 짝 다섯 짝 다음 성배 6에 76 벨트 6에 40에 30% 사이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 12성으로 바꿨거든요 이제 쌍 레전드에다가 요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무기는 35 20 12에 12 9에 보공 7% 짜리 2 추 데미지 올 스탭 주운작 되어있고 이거는 뭐 먼 아 이거 템부터 하고 다음 올테스 4에 02 짜리 711에 30% 도미네이터 4에 40에 30% 40 10 모자 5에 45 33에 751 오케이 얼자 30% 52일 오케이 다음 파플라투스 마크 4에 48에 05 짜리 작을 작을 어떻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애 이거든 오케이 인정 다음 30% 7호 106 104 추오 33% 54일 88 추오 119 추오배 30% 24 음 다음 104 추오 크크힘에 흐리 3% 힘 5% 힘 16 파이렛 글러브 다음 파이렛 숄더 30%에 7 플러스 2 짜리 그럼 그거 다 아시죠? 작을 어떻게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30%에 75 그 다음에 티타늄 마트 966 2% 33%에 75 4에 70 짜리 그 다음에 35, 30, 40에 12, 99 하지만 힘 9% 치료 세트 35, 99, 12, 9, 1 그 다음에 그냥 패 꽁자 되어있고 유니온은 8,574 27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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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250 all 200 그쵸? 맨 151레벨 링크는 요렇게 되어있고 유동성있게 빼고 넣고 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젠팩 스파이더인 미러는 강화중이고 에르다 유지 사이덴 말렛 몽키 말렛 마그네틱 말렛 바주카 말렛 에르다 8레벨? 17레벨 쓸컨벳 술샵 쓰림보 루프커넥트 롤링 마스터 서포터 캐논 버스터 노디스 말렛 오버드라이브 말렙 요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무령할때만 요렇게 해놓고 현실적으로는 요렇게 쓰고있다 젠팩은 뭐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요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케이 버스용으로 일격길살까지 쓸심도 말려 찍어놨고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과정 일단은 뭐 템을 맞춰야되지않겠습니까 그거죠 저는 이제 스탯에 대한 욕심없고 65,700 이렇게 욕심없어요 굳이 반지환작을 맞추는것 보다는 시드링으로 좀 계속 바꿔가면서 활용을 좀 할 것 같구요 다음에 반지환작은 이제 롤12를 한번 찾아보든지 롤8성을 찾아보든지 해야될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그게 조금 더 올라가니까 고런식으로 이건 정말 나중에 일단 바꿀것 같고 그 다음에 벨트 그죠 12성의 쌍레전들을 하든지 정말 먼 미래에 몽환 뭐야지 무슨 세트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알죠 어 내가 뭐 얘기하는거 알지 그렇게 좀 생각중인거고 생각을 해야될것 같고 무기야 이제 그 다음에 에디030으로 이렇게 찾아오는거고 어 7억셋 그 다음에 라선을 일단 쓰고 도미를 일단은 바꿔야되겠지요 그 다음에 모자 모자는 이제 뭐 이제 카르타를 실질적으로 좀 가야되지 않나 싶구요 나머지는 알죠 이 두개는 그거고 데미안하고 수호 데미안 수호 데미안 수호 상하이는 뭐 나중에 추억 좋은걸로 바꾸긴 해야겠지 결국에는 그 다음 신발도 이제 그 세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이렇게 세트지 맞지 그렇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귀걸이 오션이지 하트 하트도 맞출까 말까 좀 고민중이긴 한데 리퀴드 하트가 나올 것이냐 그것도 저한테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것도 없지 않았긴 한데 요정도 될 것 같군요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이제 풋팩공이겠지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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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 없는것 같군요 그럼 템 세팅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더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